형 지금 나이가 왜시죠? 나 지금 서른 한 살 서른 한 살? 아직 안 늦었어요 그러면 춘정하고 나가기는 충분해 한번 해보시죠 형 내용을 형 제가 좀 어렵게 할 거예요 이해를 다 하셔야 돼요 한 번 가져가셔야 돼요 너 뭐 준비도 안 하냐? 준비도 알아서 하세요 하고... 레스반도 뭐 준비도 하고 와야지 자세가 안 돼 있는지 자세가 안 돼 있어 공 좀 칠까요? 아 형 수비도 좀 봐야겠다 맞아 맞아 수비가 좋은데 운동 신경은 좋아 운동 신경은 좋아 왜냐하면 눈이 공 보는 눈이 있어 있는데 뭐가 안 돼? 공이 세게 안 나와 세게 한번 쳐볼까요? 세게 맞아요? 이런 거 다 밀리지 일단은 시작에 앞서서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형이 축구 뭘로 해요? 축구? 발로 배드민턴 뭘로 해야 돼요? 손 손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공을 찰 때 우리가 어디 힘을 가장 많이 줘요? 발목? 발 무릎 허벅지 발목 다 포함해서 어디 힘을 가장 많이 줄까? 허벅지 신경 쓰는 부분이 신경 쓰는 부분이 마지막 이 발 발이죠 그러면 배드민턴도 손만 신경 쓰면 힘 전달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무릎 얘가 허벅지라고 생각을 하고 공을 치는 건데 그럼 나는 공을 맞출 때 가장 많이 힘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가 어딜까요? 무조건 손이에요 무조건 이쪽이요? 무조건 손으로 접근방법을 바꿔야 되고 제가 형한테 원하는 거는 공을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제가 지금 B조, C조 분들 레슨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공 옛날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다시 언더 배우고 있어요 공을 맞추는 것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드라이브만 한 번 쳐볼게요 왼쪽 조금만 뒤로 백핸드 드라이브 오케이 약점 찾았다 백핸드가 약점이었구만 그 공이 맞는 느낌이 별로 없죠 백핸드는 약간 타구감이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공을 칠 때 공간을 만들어 놓고 손에 힘을 주면 그 감이 생겨요 근데 쥐는 감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형은 이걸 미리 준다고 해야 되나 밀어쳐요 그러니까 얘가 맞으면 탁 나가야 되는데 맞고 헤드라인에 좀 올라가 있다가 밀려나가는 경우 그래서 스윙이 지금 이런 모션이 아니고 이런 모션이 아니라 밀어지는 힘을 미리 줘도 안 되고 공을 맞추는 순간에만 딱 줘보세요 힘 빼고 끊지 말고 끊지 말고 끊지 말고가 뭐냐면 공을 차는데 공을 이렇게 차지는 않잖아요 짧게 짧게 해도 요정도 요정도 나오잖아 그럼 얘도 요정도까지 나와줘야지 요 모션이 아니에요 이게 맞는거에요 얘를 털어줘야돼 여기 또 다시 몸에 뱉네 몸에 뱉어 벌써 오케이 오케이 일단 백핸드는 앞으로 좀 연습을 많이 해야될 것 같고